제주의 보물성 청정제주의 자연을 담고자 하는 아름다운 기업 주식회사 리코리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첫 발걸음은 1991년 전 세계에서 청정지역 제주에서만 자라는 꽃은 제주 상사와의 발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2010년 천문을 연 리코리스 제주의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제주만의 차별화된 천연 원료를 찾아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화장품을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연구원들이 있고 그 노력은 한국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혜의 보고인 제주에서 자라는 차별화된 동식물에서 천연 원료를 추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코스메틱 업계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천연 원료 생산과 완제품 생산을 직접 하는 리코리스는 체계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통해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을 OEM, ODM으로 생산하며 국내외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으로서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으로부터 얻은 소중한 원료로 아름다움에 앞장서는 리코리스는 고객이 원하는 생각, 그 이상의 목표를 위해 제주의 순수함과 청정함을 화장품에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유 라인 깊은 보습을 선물하는 마유 리코리스만의 독보적인 기술로 깨끗하게 정제된 천연 마유의 생산기술과 저온공법을 통해 끈적임이 없는 산뜻한 느낌의 피부를 선물합니다 태반 라인 플라센타 청정 제주마 태반이 가진 농축된 생명력에 리코리스의 기술을 더하여 탄력있고 건강한 기적을 선사합니다 제주 동백 한겨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제주 동백의 강인한 생명력에 리코리스의 기술을 더한 동백태반 추출물은 피부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초기 노화에 대항하는 힘 또한 길러줍니다 제주 야생 블랙베리 라인 천혜의 자연에서 얻은 제주 야생 블랙베리는 피부 본연의 생기를 되찾아주어 피부 속에서부터 빛이 납니다 이외에도 리코리스는 현재까지 다양한 천연 소재를 연구하고 있으며 제주의 산야, 해안 및 곧자월에서 자생하는 생물 자원에 대한 원료 생산부터 완제품 재형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코스메틱 시장의 경쟁 속에서도 리코리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그 가치를 바라고 있고 전 세계의 주요국 10개국의 상품을 수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고자 노력하는 그 빛나는 애정이 있기에 리코리스의 나아갈 방향은 곱고 아름다울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리코리스는 전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